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환영합니다. 오늘은 게임이 The Dawn입니다. 이 게임은 한국에서, 그리고 스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gratis입니다. 그럼요! 2033년 본격적으로 AI 보급화가 이루어진 시대 발전된 AI는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엔 성공했으나 AI 보급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났고 실업률이 증가한 결과 전 세계는 심각한 경제 공황에 빠지게 된다.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은 경제 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완전한 자아를 가진 초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만다. 결과적으로 초인공지능이 개발은 AI가 인류를 지배하는 재앙을 초래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을 빼앗겼다. 전 세계의 모든 언어는 그들이 언어로 바뀌었고 인간 AI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류를 영원히 지배하고자 했다. 그들은 인간을 실험체로 이용하여 초능력을 가진 인간 병기를 제작하려 하였고 그렇게 무수한 실험 끝에 시간을 다루는 초능력자 마야가 탄생한다. AI는 그녀를 자신들만이 인간 병기로 이용하려 했지만 마야는 그들이 소나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맥스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반란은 실패했고 맥스는 AI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홀로 남은 마야는 맥스의 정신이 데이터화된 칩을 통해 맥스와 소통하며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한 발자국을 내딛는다. 무기의 계약이 끝나서 잠깐 가상 엔질로 보셨어요. 뭔가 달라진 점이 있는 거야? 겉보기엔 똑같은데? 이제는 일반적인 산탄 외에도 더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어요. 백나라는 설명보단 직접 써보는 게 빠르겠죠? 한번 적 있는 표적을 조준해 보세요.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 적용 모드로 진입할 수 있어요. 해당 상태에서 사격 시 산탄이 아닌 명중률이 높은 탄환이 발사되고요. 백나라는 설명보단 백나라는 설명보단 백나라는 설명보단 알겠어. L 쉬프트를 눌러 시간 정지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건 기억하죠? 그리고 시간 정지장 사용 시 해당 범위 내에 접근하는 모든 적과 투자체의 움직임이 멈춰요. 기초 교육을 다시 받는 기분이야. 하! 그런가요? 자, 저희를 도울 도우미들을 배치했어요. 이제 정지장으로 몸을 지켜보세요. 좋아. 간단해. 대단해요. 그럼 이제 숨겨뒀던 대망의 기능을 보여드리면 되겠는데요. E를 눌러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궁극기는 적들과 전투를 통해 얻는 에너지가 100%가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강한 기술이에요. 다 없애버리겠어! 다 없애버리겠어! 다 없애버리겠어! 다 없애버리겠어! 마지막 승합! 성공이군요. 이걸로 준비는 끝이에요. 내일 아침 일찍 움직여야하니 그만 쉬도록 하죠. 그래. 수고했어. 코리안타운 어 핵 찾았다 응 뭐야? 놈들이 오고 있어요 어 벌써부터 시치는군 아 적 다수 접근중 새로운 유형에 AR만 어 메이저 타입이군요 원거리 공격의 특허 아 후 징글징글한 녀석들 맥스 뭔가 찾아냈어? 이 근처였어요 이건가? 잠깐 마야 뒤에 뒤를 봐야해 안좋은 소식이 있어요 흠 뒤를 노리다니 비겁한 놈들 마야 안좋은 소식이 있어요 맥스 아무래도 지배우니 우리 후위가 안고 enorme 다시 가야해 흠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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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드디어 아치였군요. 이제 숨 좀 돌려요. 그러고 보니 이 거리 많이 변했네. 에이아이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많은 것이 변했죠. 점 다소 접근 중. 주변에서 데이터 반응 감지. 아주 꽁꽁 숨겨놨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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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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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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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